그러면 마무리로 칭찬 3가지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3가지? 3가지씩이나. 칭찬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고 추구하고 있죠. 칭찬받을 때마다 천수 씨가 하은 씨한테. 칭찬할까요? 하은이는 너무 이뻐. 당연하지, 당연하지. 좋은데요. 칭찬 안 치우겠네. 또. 하은이는. 봐봐.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 바로바로 안 나온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괜찮아. 지랄지도 알아야 돼. 하은이는 어른들에게도 너무나 예의 바르게 잘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고마워. 당연하지.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 남편은 남자 중에 남자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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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은 정의롭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시원시원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니, 근데 칭찬이 형. 인색한 거 아니야? 크기가 다 어딜 게 없어, 자기 내력이. 서로 간신히 짜냈어. 세 개가 다 비슷한 줄 아는 거야, 선생님?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바로. 내가 참자. 지금 학습 효과가 좀 오래 가야 될 텐데. 저기, 전화하세요. 오. 오래 가겠습니다. 뭐가 안 될 때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전화로 오. 해드릴게요. 여보, 가실까요? 네, 감사합니다.